원폭문학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겪은 핵폭발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쟁의 트라우마와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전범국가 일본이 아닌 전쟁 피해자로서의 일본인들의 경험을 강조한다. 핵폭탄의 장기적인 영향을 통해 일본인의 고통을 세계에 알린 이부세 마스지의 검은 비가 대표적인 원폭문학 작품이다. 원폭문학은 전쟁의 참상과 인간에 대한 영향을 다루면서 전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감정과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쳤지만 전쟁의 원인 규명과 전범국가의 반성은 없다.